80년대 90년대 국민 명소였던 북옥 하와이 온천 지금은 완전히 유령 워터파크가 돼 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21만 구독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경남 창년군 북옥 하와이에 왔습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여기는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 했습니다. 관광버스도 넘쳐났고 신혼여행 오는 분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 또 동네 어르신들 단체여행을 여기로 다 왔습니다. 북옥 하와이가 문을 닫은 지도 은 7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령 워터파크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여기서 표살라고 줄을 길게 늘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생긴 온천 워터파크 이것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가 경비실인데 전에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기 형광등을 켜놨더라고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군가 또 담장 넘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일부러 불을 항상 밤이고 낮이고 켜놓고 있습니다. 북옥 하와이를 지은 제일교포는 상당한 자산가입니다. 뭐 예전에는 롯데 버금가는 그런 큰 재력가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사업을 다 철수하고 이렇게 폐업을 냈습니다. 예전에는 북옥 온천으로 들어오는 차들 주말되면 저 영산 IC 부태가 북옥 온천까지 2.5km 차량 정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지금 북옥 온천 분위기는 보니까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북옥 온천에서 제일 큰 형인 북옥 하와이가 문을 닫았죠. 그렇다보니까 이 인근에 있는 콘도나 자그마한 온천장들도 이제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북옥 하와이는 제가 9살 때네요. 1979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38년동안 하다가 2017년 결국에 모든 영업을 마치고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도로쪽에 있는 수영장 지하쪽 이쪽에는 차들을 막 대놨습니다. 아마 동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개구멍이 하나 있네요. 이 구멍을 통해서 수영장 위쪽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가지고 곰팡이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옛날 여기 주차장에는 관광버스도 엄청나게 넘쳤고 차될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 큰 온천이 문을 닫으니까 지금 북옥에는 온천물이 남아 돈답니다. 손님이 안 오니까 뭐 작은 온천장들 물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북옥 온천에는 아직까지도 온천수가 78도 뜨거운 물이 솟아 나온답니다. 파란 지붕 이 건물이 실내 수영장하고 공연장에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옥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가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죄짓고 살지 맙시다. 옛날 한참 잘나가던 80년도 그때 한 해 동안 388만명이나 북옥 온천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루 숙박만 9천명 목욕은 하루에 2만명이 했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북적였던 북옥 하와이 지금은 저렇게 텅 빈 유령 워터파크가 되어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 한참 성숙이죠. 7월 8월 이때 사람들이 북적여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북옥 온천은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애들이 많고 수학여행도 많이 왔습니다. 신혼여행도 여기 와가지고 숙박을 했고 수영장은 여름이 되면 사람 발지딜 틈이 없이 이렇게 바글바글 거렸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은 다 커서 아마 중년 아줌마 아저씨가 되어있을 겁니다. 저 같은 시골 촌놈 출신들은 옛날에 어릴 때 내과나 강가에 가서 물놀이 하고 헤엄치고 하루종일 놀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피부가 햇볕에 새까맣게 타가지고 뭐 아프리카 흑인 저리가라였죠. 요즘은 애들 수영 가르치려면 수영장 끊어가지고 돈이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수영 배우는데 돈 안들어갔죠. 동네 내과에 가서 형들한테 수영 배우고 그렇게 하루종일 놀았습니다. 북옥은 접근성이 좀 안 좋습니다. 시골지역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찾아오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또 대도시 부근에 워터파크가 생겨가지고 뭐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양산 통도 환타지에도 생겼고 김해 롯데 워터파크도 생겨가지고 더이상 손님들이 이쪽으로 안옵니다. 뭐 그리고 애들 인구도 많이 줄었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 휴가 때 휴가 어디 가십니까? 뭐 나 하와이 간다 아이가? 하와이에? 야 미국까지 갑니까? 형님 돈 많네? 이러면 아니 미국 하와이가 아니고 북옥 하와이 간다 아이가? 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집에 좀도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북옥 하와이 놀러오면 어떤 분이 자기 재산 350만원을 현금 가지고 몸에 지니고 놀이기구를 타다가 이게 돈이 휘날리면서 아래 있는 사람들이 돈 줍는다고 난리쇼를 벌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때만 해도 돈을 은행에 안 맡기고 집에 가지고 있었죠. 수영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죠. 뭐 자유형도 있고 배형도 있는데 저희 어릴때 가장 먼저 배우는게 내과에 가서 개엄치는 겁니다. 38년이나 영업을 했으니까 시설이 엄청 낡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탈의실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서 역겹다 이런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시설 투자는 전혀 안하고 결국에 이렇게 폭삭 망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콘도도 규모가 꽤 큽니다. 회원권 엄청나게 팔아먹고 결국에는 돈만 챙기고 폐불랬죠 뭐 이 지역에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뒷돈 다 빼돌리고 부도를 냈다. 그래서 상당히 회원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부곡 온천 시내 근황을 한번 살펴보면 작은 소형 온천장들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들은 제법 보이지만 시내 걸어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 침체해가는 부곡 온천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제법 했는데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시설은 이미 낡아있는 이 부곡 온천 누가 다시 사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요즘 뭐 인구도 줄고 온천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온천 경기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터졌죠. 그래서 이 온천의 지금 몰락은 더 빨리 가속화됐습니다. 오늘은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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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